정민혁하고 손문석이 한 남자한테 꽂혀서 저는 일단 기다리지 않습니다. 일단 옆자리에 가서 앉고 팔짱을 일단 낀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기도 하고 살짝 스킨십이 먼저네. 그쵸 그쵸. 먼저 가야 돼요. 사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자 본인 정민혁씨 본인이 찝었는데 손문석이 저렇게 적군요. 가슴을 붙여야지 가슴이. 입추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아침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졌어요. 진짜 놀라워요. 날이 이렇게 쉽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생각을 안하고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귀뚜라미 소리 같은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 그럼 입추가 지난 거야. 그렇더라고요. 고일러 바꾼 거 아니에요? 귀뚜라미도? 귀뚜라미. 귀뚜라미 고일러. 강남 항복판에 살면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우리 새소리도 들리고 막 그러는데. 좋은 아파트일수록 안에는 환경이 조경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도 막 그런 게 있잖아. 조경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봐 애들이. 슬픕니다. 양극화의 끝판왕이에요. 좋은 아파트 안에는 다 있어요. 그때 이동형 작가가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안에 개구리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어 개구리 풀어놓은데 애들 와서 그런데 목이 많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또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대. 자기가 시골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요. 마포입니다. 마포.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는데 손문선내 아파트는 오후 2시에 경배아저씨가 딸따리 타고 경운기 타고 한 바퀴 더이신다고 지금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아. 경배아저씨 딸따리? 야. 연세가 있으신데 야. 연세가 있어도 할 수 있지. 아니 그 딸따리라고 했지 않았어요? 딸따따따따따따. 딸따따따따따. 오토바이를 스쿠터를 그렇게 표현한 적은 있는데 슬리퍼 딸따리라고 하잖아요. 경운기를 딸따리라고 표현한 적은 경운기 딸따리라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세상에 참 다양한 딸따리들이 있습니다. 개구리 하니까 호주에서 사탕수수 두꺼비가 몇 마리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잡혔대요. 그런데 걔네들이 호주에서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었대요. 동이 세가지고 뱀 위에 올라가있어? 그런데 뱀은 신경쓰지 않아. 어차피 서로 서로 먹을 수 없는 존재니까 그냥 올라가있더라고. 그러면 롤러코스터처럼 한 열 마리가 쪼로로로로 이렇게 줄지어서 앉아있더라고요. 이동수단으로 쓰는구나. 청룡열차에 타있는 것처럼. 저렇게까지 까부는데도 안 잡아먹는 것도 뱀도 참 대단하다. 그치? 우리 수회복구 편집자가 사탕수수 두꺼비가 되고 있어요. 왜요? 저를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독을 풍은 두꺼비가 됐어요. 왜 그렇죠? 쇼츠를 두 개 올렸는데 사장님을 아주 어 그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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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 너무 합성이 아닌 줄 알았어. 사실 이거 캡처해서 내가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너무 잘 만든 거야. 예전에 그 오창석 작가도 얘기했지만 남자애들이 친구 이렇게 엽사 같은 거 찍으면 단톡방 8명이 있으면 8명이 그 사진으로 다 프로필 바꿔놓고 그런 거 했었는데 맞아요. 그게 영어? 특히 장난 많이 쳤고 이거 사실은 제가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날아갈 것 같은 위기에 봉착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사진을 우리가 이제 한 여섯 명이 일곱 명 단체방에서 한 번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 방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적어도 그걸로 놀리진 않습니다. 아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좀 부러운 게 어릴 때는 친구들끼리 진짜 허물 없이 장난 완전 치잖아요. 좀 강도가 센 장난도 그냥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 익스큐즈가 되잖아 이해가 되잖아. 오히려 나이 먹으면 그게 쉽지 않다. 못 하게 돼요. 이제 결혼한 친구도 있고 자식 키우는 친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조심스러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한창 제 얼굴에는 스머프 합성에서 친구들이 했었거든요. 오 잘 어울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했었어. 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했었던 건 이제 그 친구는 삐쳐서 안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 별명들 있잖아요. 별명도 이제 사실은 이제 못 부르겠더라고요. 별명도 원색적이야. 다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됐다. 특히나 결혼한 친구들한테는 별게 아니더라도 이제 고등학교 때 불렀던 별명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못 부르는 별명이 뭐가 있죠? 핫색이요. 핫색. 못 부르겠네. 못 부르겠어. 애기가 있는데. 물급자였거든요. 그 친구가. 색이라는 건 아주 원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도 쌍둥이에다가 이번에 셋째까지 낳은 친구 있거든요. 걔가 계좌거든. 계좌? 네. 계좌지여서. 근데 왜 계좌죠? 걔가 좀 빨개했어요. 아 체리주빌레 나오잖아. 체리주빌레 같은 느낌. 핑크가 아니라 빨강이야. 항상 그 친구가 폭력을 안 내는데 목욕탕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이렇게 엉엉 하고 나올 때 있잖아요. 좀 빨개 해가지고 계좌였는데 이렇게 못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제해줘야죠. 네. 그래도 남자들은 이렇게 좀 센 별명 부르지만 여자들은 그래도 되게 좀 뭐 이름에다가 무슨 돌 붙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세지 않은 별명 만들더라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제 친구는 중학교 때 얼굴이 고이 찍은 얼굴이에요. 아 그때 다 노화가 왔군요. 그때 다 왔어. 진짜 한 번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은 60까지 그 얼굴인데. 그래서 별명이 이제 망구였는데 별명구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망구라고는 못 부르고 망 이렇게 부르죠. 아 엄마 엄청 배려했네. 엄청 배려했어. 망 귀엽다 그래도. 망. 또 뭐 민현씨는 친구들 별명 혹시 뭐 나는 친구가 잘 없고 일단 아 근데 이해됩니다. 왜 친구 없어요? 아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주 친한 몇 명 빼고는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과 관계라는 게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음 제가 좀 알아서 선을 긋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음 딱 친한 친구 한 두 명 정도 아 나쁜 거라고 볼 순 없어. 그럼요. 삶의 방식이니까 그럼요. 이렇게 누구 이제 수많은 남자들과 어울리는 게 그럼 그럼 편하다. 생산적이다. 배율적이야.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막 잘 삐지기 때문에 일단 좀 그런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면 서로 관계가 그렇게 잘 오래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안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 뭐 사정없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룹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정없이 부른 별명 뭐가 있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정없이 부른 별명이 아니라 거의 이제 욕을 많이 하니까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아 그래요? 여자애들끼리인데 이 미친놈아 맨날 이렇게 부르고 이러니까 이렇게 거칠게 불렀었죠. 서로 문서니 누나는 더 장난 많이 쳤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수혜복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친구 중에 박은자 있었는데 엄청 약 울렸어요. 그렇지. 울었어 울어. 지나갈 때 울었어. 울 때까지 박은자를 내가 생각해도 약 울린 게 엄청 많거든. 근데 여자애들끼리 있으니까 훨씬 더 심하게 약 울렸겠지. 남자면 그 정도면 고수 직전까지 놀리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다다음주쯤에 진짜 오랜만에 거의 한 10여년 만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이요? 어디로요? 어디요. 멀리 못 가니까 제주도. 멀리 가네. 제주도요? 3명. 왜냐면 이제 다 장가가고 지금까지 미혼으로 남은 친구가 3명입니다. 아 그럼 어떻게 제가 여자 3명 데리고 갈까요? 미안한데. 나도 껴주면 안돼. 미쳤냐 거기까지 가서 니들 보게? 미안한데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데리고 오지 말고. 나도 넌 빼고. 근데 남자들도 친구들끼리 여행 가고 그러지 않아요?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는 가죠. 근데 나이 먹고 남자들끼리 우르르 가는 경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멀리 안 가게 되죠? 그치. 그래봐야 야 뭐 가 그냥 거기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소수로 가더라도 둘 셋이나 넷이 가더라도 그 넷이 놀려고 생각하지 않죠. 절대. 어떻게든 거기서 짝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그리고 저는 뭐 여행을 친구들끼리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조금 장거리나 해외로 이렇게 여행 가다보면 거기서 친구 사이들 되게 많이 깨져서 오던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응. 좀 이러고 저거 안 맞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도 이제 일본 여행을 둘이서 갔거든요. 한 명은 편안하게 즐기는 쉼의 여행을 했던 거고 한 명은 미친듯이 또 액티비티였다. 각 밖의 노구나. 그러니까 둘이 절대 안만대요. 그럼 같이 가면 안돼. 3박 4일을 갔는데 결국은 이튿날부터 각자 놀았대요. 근데 저도 한 번 그렇게 간 적 있거든요. 네. 제 친구는 계속 쉬고 싶어하고 전 놀고 싶어하고 그래서 각자 놀고 되게 즐겁게 돌아왔는데. 근데 각각 이렇게 처음부터 그러면 괜찮은데. 야 역시 게임 플레이의 끝판왕입니다. 이게 아예 처음에 그냥 같이 하자 그랬다가 거기서 삔토사한 거면 좀 안 좋은 거 같고. 그렇죠. 우리 얘기를 해야죠. 그냥 각자 캠플하자 그러면 뭐. 처음부터 합의됐으면 상관없죠. 저희는 같이 갔어요. 즐겁게. 그래서 즐겁게 이튿날로 놀다가 3일짜부터 이 친구가 급 체력에 방전되더니 자기는 계속 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놀아도 되냐 그랬더니 어 너 혼자 놀으라고. 근데 왜 이거 안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진짜? 같이 왔잖아. 근데 왜 너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렇죠. 무조건 어떻게든 같이 끌고 나가는 스타일들이. 누나 혼자 놀으면 좋으니까.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끼리 한번 여행을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로 했는데 남자 새끼들이 아무도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군대 가는 사람은 나니까. 목마르는 사람이 나잖아. 내가 우물 팔아야 되잖아. 내가 다 준비하고 장보고 뭐 근데 내가 그게 너무 빡셌나봐. 네. 가자마자 뻗었어. 준빈 다 해놓고. 그냥 뻗은 것도 아니야. 여자들까지 꼬셔오고 저녁때 우리 펜션으로 여자애들이 놀러오기로 했는데 난 잤어. 뭐야. 최고의 친구였네. 내가 받은 수혜라고는 침대빵이 하나밖에 없었거든. 거기서 재워. 나 침대빵에서 내가 침대 차지하고 잔거밖에 없어. 나머지 시간 친구들은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음날 얘기 들어보니까 난리도 아니었구나. 침대가 무슨 소용입니까. 진짜 이러면 너무 열받지 않아요? 너무. 너무 열받아. 지금 15년 동안 괜찮은데 지금 예쁘면 안 돼. 저도 한번 놀러 갔다가 이렇게 저 혼자만 잤던 적이 있는데 진짜 이게 너무 두고두고 열받는 거예요. 꼭 그리고 내가 뻗어있으면 그렇게 잘 논다.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 억울하다. 저는 이거 반대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친구가 뭐 통신사 제 친구 아버지가 뭐 통신사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해운대 앞에 있는 뭐 호텔을 이제 빌려준 거예요. 나가서 여자를 꼬시자. 꼬시지 말자. 이게 붙은 거예요. 여덟 명이었는데. 그래서 5대 3으로 붙었습니다. 다섯 명은 나가자. 세 명 안 나가겠다. 전 안 나가겠다였어요. 귀찮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더웠고. 세 명이서 그냥 우리는 안에서 그냥 게임하고 놀고 있었거든요. 다섯 명이. 어딘가에서 성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세 명은. 네. 곧바로 1층에 편의점으로 가서. 컨디션을 각 1병씩 해서. 올라와서. 꾸미고 있었죠. 애들은 땀끼에 쩔어서 부러웠는데. 넌 진짜 개새끼야. 우리는 갑자기. 게임하기로 했는데. 게임하는 게 많은데. 뭐야 게임하기로 가기 전 애랑 다른 애들. 왜 애들이 앉아 있는 거지. 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왁스로. 머리 발라져 있고. 너무 깔끔하고. 여자애들은 그지같았는데. 애는 또. 게임하는 게 괜찮은 거야. 그래서 몇 명. 그중에 두세 명은. 술 먹어서 빨리 보내고. 그대로 이동을 맞춰서. 산넘어산을 열심히 했었다고. 좋네. 남자들도 이렇게 꾸미는구나. 그럼요. 그거는 좋아요. 그리고 앉아서 게임하기 때문에. 일어설 일이 없으면 또 파괴력이 좀 크거든요. 나의 내 무대가 왔다 생각하는 거지. 나가서 꼬시는 건 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들어와서 게임하는 건 내가 잘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술 가지러 가고 이동할 때도. 팔로 오는 게 있다. 존비야 존비야. 그러니까. 최강자지. 너무 재미있게 돌았던 거야. 반대 기회는 반대 있으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꼬셔온 친구 입장에서는 참 얄미없겠다. 재수 없었죠. 그러나. 게임의 분위기를 제가 잘 잡아서.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는 불만 없었습니다. 그럼 또 또는 또니가 되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남자들끼리 있는데. 뭔가. 그 중에 한 명이 약간 잘 될 거 같아. 그럼 좀 밀어주지 않나요? 남자들. 무조건 밀어주죠. 엄청 밀어주는데. 얘한테 다 쏟아주려고. 그렇지. 여자들은 뭐 없어요. 몰아주기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어. 전혀 없지. 찢어밟기나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망가떼이지. 전혀 뺏어갈까 봐.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까 를 늘 생각하죠. 서로 막 개인기 펼치고 난리 났죠. 어떤 개인기가 있죠? 어떤 개인기 봅시다. 어떤 개인기 있어? 정윤형하고 호문석이 한 남자한테 꽂혀서. 조윤성이 여기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 거야. 둘이 붙었어. 그럼 어떤 개인기가 있나요? 저는 만약에 이제 내가 찜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찜하려고 한다. 겁친다. 여러분 저는 일단 기다리지 않습니다. 일단 뭐 옆자리에 가서 일단 앉고. 역시. 밀착 밀착. 바로 자리 공략하고. 팔짱을 일단 낀다고 들어가요. 옆에 앉고. 좀 기대기도 하고 살짝. 스킨십이 먼저네. 그렇죠 그렇죠. 먼저 가야 돼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정윤형 씨. 본인이 찜었는데 손문선이 저렇게 적히네. 가슴을 붙여야지 가슴. 더 적극적인 스킨십. 그럼요. 뭐 소스 같은 거 집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소스 뭐야 소스. 소스 같은 거. 초장 초장. 야 세다. 근데 이게 결국은 스킨십인데 둘 다 스킨십이잖아.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넘어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들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원초적인 존재들이에요. 양쪽에서 그러면 정말. 네. 그러면 그 이 몸으로 느껴지는 촉감으로 결정을 하려나. 음. 아. 양쪽에서 그러면. 응. 언니는 그럼 상체를 공략해요. 내가 하체를 공략할게요. 뭐 그러면 저 나눠갔나요. 솔로몬 채는 없잖아. 솔로몬이야.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누나가. 가까이 약간 스킨십을 했는데. 네. 정민이 형님 같이. 더. 육탄 공격을 했어요. 질 수 없다 하고 나서는 친구가 있어.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응. 친구끼리는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선점했는데. 갑자기 얘가 또 밀고 들어온다. 이런 가슴이야. 그러면. 아휴. 야 그럼 내가 가져라. 이렇게. 거기까진 내가 안 할란다. 그쵸. 아휴 난 포기한다 하고 무릎에 가서 앉죠. 난 친구를 끊어. 내가 옆에서 밀착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포기한 듯 보였어요. 나 무릎에 가서 앉으면. 무릎에 가서 앉으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3주 뒤에. 3주구나. 3주 뒤구나. 근데 그때 뭐 상황이 또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다 알지. 풀려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다들 국민들 편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지.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잘 좀. 또, 어디서. 뭐 하셨을까. 네,